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사연인데요 일단 보고나서 얘기를 해요 제목 저희 남편이 어머님에게 본인의 간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말릴 수는 없는 걸까요? 언제 남편의 간 이식 반대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부탁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쓴이의 남편이 자기 어머니, 쓴이 시어머니에게 간을 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시끄럽고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럼에도 이걸 어디 말할 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글이라도 써봅니다 혹시 누가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 부분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만 봐주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께 간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순수한 제 이기심?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이러는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부터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의 정 진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요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이 내 핏줄이고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저에겐 최악의 저주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 남편은 그저 무난하고 평범한 그런 가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저희 남편 집안엔 가족력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걸 결혼 전부터 다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이 연애할 때 다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래 뭐 아플 수도 있겠지 이런 정도? 대충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랬죠 정말 바보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예전에 그 병이 크게 발병했었고 그래도 그땐 간을 기증 받으셔가지고 뭐 어떻게 수술이 잘 되고 새 삶을 살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가족 간 기증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럽니다 아무래도 내가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 라고 말이에요 진짜 설마 했는데 너무나 덤덤하게 말을 하니까 이건 뭐 100% 진심이라는 게 확 느껴졌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짜 얘기 듣자마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기적인 여자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아직 나이 많이 어립니다 나중에 자식도 낳고 싶고 거기다 이게 또 가족력이라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와 관련된 질병이 발병할지 이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모르죠 실제로 다른 형제는 이미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영업직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몸 쓰는 일도 대기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식을 해주게 되면 과연 버틸 수나 있을까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이거 평생 동안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거기다 조심해야 하는 거 수도 없이 많고요 심지어 이식을 받는다 해도 100%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평생 동안 괜찮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번 일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이미 기정을 한 번 받으셨던 몸인데 또 그런 거니까 그래요 자식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부모인데 살리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제발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아니 그냥 검사 자체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검사를 했는데 맞는다 조직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땐 아예 말릴 수조차 없을 테니까 저도요 제가 이기적이고 천하의 못된 년이고 그런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면서 빌면 이 사람이 멈춰줄까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1번 님도 이해가 되고 남편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내가 남편의 엄마라면 말이죠 이미 이식을 한 번 받았는데도 또 아픈 거다 그런 포기를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의 간을 떼다가 내가 받는다 막말로 후유증이 절대로 없다라면 또 모를까 거기다 가족 여기면 내 새끼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 진짜 엄마라면 절대 못 받죠 전에 공효진씨가 출연했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거기에 나오는 엄마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였지 내 딸 간은 절대 죽어도 못 받는다고 2번 그렇게 남편 말려서 간 이식 못 받게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그 원망 전부 다 쓴 이한테 돌아갈 텐데 어떻게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서 그런 남편과 아이를 갖는 거 이 역시나 마찬가지 그냥 포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대로 이혼을 하고 유전적 질환이 없는 사람이랑 새 가정 꾸려서 그렇게 해서 아이 낳고 사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혼해요 3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는 절대 낳지 마세요 아들 간을 달라는 심호도 어이가 없지만 가족력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애 탈행하는 당신 그닥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4번 근데 부모님인데 어떻게 안 해요 만약 저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 그리고 그런 남편 옆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라도 내 남편이라도 나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젊잖아요 내 친한 지인도 자기 남동생이 이식을 해줘서 살았는데 하물며 부모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대댓글 뭔 개소리입니까? 젊으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간 이식하고 나서 남편에게 그 병이 발병하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 병수발 그거 누가 다 합니까? 네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진짜 무책임한데 보니까 현실팍 일도 못하고 대신 책임을 져줄 것도 아니면서 웬 훈계야 쓰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다 쥐어버려요 신경 쓰지도 마 5번 만약 내 남편이 꼭 간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혼을 선택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그거 절대 무시 못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아이 둘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주부인데요 그나마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가정을 이끌어온 바탕이 바로 남편과 저의 건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매장에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그럼 다 죽어요 6번 저도 내일 모레 60인 사람이지만 나 살자고 자식 간 떼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엄마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 몰라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차라리 검사 결과가 안 맞는다로 나오길 바랍니다 7번 돌아가실 거고 시엄마 당신도 그거 다 압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들의 젊음과 건강 경제력까지 다 뺏는 일이라는 걸 여튼 결과가 맞는 걸로 나오고 수술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이혼을 하세요 이거는요 자기 엄마 살린다고 가족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나중에 그 뒷감당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이혼을 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8번 우리 엄마 65 되셨는데요 간 이식이 필요하다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왜냐 지금 내 자식이 10살 8살인데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케어하는 게 바로 내 절대적인 의무니까요 내가 어머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야 만약 10년 뒤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떼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 남편과 자식이 반대한다 해도 나는 떼드릴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9번 저도 제 부모님이면 기증을 합니다 님은 저도 제 부모님이면 드릴 거예요 쓴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 그럴 수 있다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서요 만약 제 남편이 이혼 불사 반대를 한다면 저는 그냥 이혼하고 엄마 살릴 겁니다 물론 쓴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저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가수 김창결씨가 어머니 간 이식을 해드리기로 한 날이었나 도망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수술 못 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엄마가 죽어가는데 도망을 가냐 사실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아이고 못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무섭긴 했겠지만 그런데 그런데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구유증 같은 거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고통받으니까 그게 싫어라가 이게 아니라 부모님을 살렸는데 자식이 골골거리면 그 마음은 또 지옥이거든 진짜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그렇지 나는 줄 수 있어 나는 줄 수 있는데 받지는 못하겠어 자식한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드릴 수는 있겠는데 자식한테 내가 받지는 못하겠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그죠 차라리 좀 잔인한 말이지만 결과가 안 맞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